다 괜찮아질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약속할게. 내가 맨날 너의 편이야. 나 운전을 내가 얼마나 잘해? 수치가 100까지 있으면 저는 120%입니다. 저는 정말 운전을 잘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 마이보그를 촬영하러 온 배우 문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가방을 챙겨왔는데 예쁘죠? 이렇게 꽉 차있죠? 이게 파우치처럼 쏙 들어가요. 들고 다니는 책 사이즈에 따라서도 가방이 많이 달라지고 어떨 때는 진짜 핸드폰 하나만 들고 나갈 때도 있고 그런 짐들을 좀 매일매일 옮겨, 귀찮아도 옮겨 닮는 편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나의 핸드폰. 저 톡 했네요. 그리고 이 음악 어플을 제일 좋아하고 제가 음악 듣는 걸 진짜 좋아해서 잠들기 전까지도 음악 틀고 일어나서도 음악 틀고 준비하고 싶고 초록색. 맞아요. 스포티파이에요. 스포티파이의 진짜 좋은 장점이 제 고막을 너무 잘 알아요. 강추합니다. 네, 요즘 제 최애 어플이에요. 다음은요. 짜잔! 제 비타민입니다. 위 알약이 있고요. 이걸 열면 또 비타민 액이 있어요. 이게 하루 분이에요. 알약 먹고 이것도 마시고 아까우니까 물 넣어서 섞어서 또 마시고 그렇게 먹어요. 비타민을 정말 많이 먹어요. 그날 내 컨디션에 따라서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B, 비타민 C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먹습니다. 다음은 짜잔! 저희 회사에 김서영 언니가 저한테 이게 되게 좋다고 사진 찍어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제가 똑같은 걸 구입해서 세트 촬영하거나 좀 이렇게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제가 들고 다니면서 입에 뿌려요. 이걸 제가 여신강림 중에 은우씨한테도 선물 줬었어요. 되게 좋아가지고 그다음은요. 제 향수입니다. 이것도 있어요. 디올 옴무 향수인데요. 제가 중성적인 향을 되게 좋아해서 사실 거의 남자분들이 쓰신 향수를 많이 사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꼭 선물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다 제 같습니다. 저 이거 뿌리면 여자인 친구들이 되게 좋다고 많이 물어봐요. 이래서 디올 옴는가 봐요. 좋네요. 오늘도 뿌렸어요, 사실. 여기도 향수 이렇게 열면 샘플 향수들인데요. 향수를 사면 선물로 이렇게 샘플 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샀던 거랑 같은 걸로 달라고 해서 이렇게 넣고 다니면 되게 좋아요. 이것도 다 향수. 이거는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초콜릿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에요. 제가 애기 때부터 정말 좋아하는 킨더 초콜릿인데 한국에 안 팔아요. 그래서 해외배송으로 시켜서 먹는데 이 안에 아몬드 들어가 있고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여기요? 초콜릿도 있고요. 조개도 있어요. 그냥 바다 놀러 가거나 바다 촬영을 가거나 그러면 예쁜 조개를 꼭 주워와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는 항상 제 가방 안에 같이 들고 다녀요. 오빠는 죽었거든요. 그런가 봐요. 정들어서 그런지 뺄 수가 또 없더라고요. 없으면 약간 불안하고 부끄럽네. 제 조개. 아는 팬분들은 저보고 조개잡이라고 하시는데 뭐 조개가 아니더라도 나무나 이파리 같은 것도 책 사이에 원래 이렇게 껴가지고 갖고 있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엄마가 주신 건데요. 옷에 뭐 묻으면 이거 이렇게 칠해서 하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는 잘 안 흘리는데 촬영을 하면 꼭 그렇게 흘려요. 특히 제가 이번에 떡볶이 먹는 신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꼭 정말 10번 중에 10번 흘렸어요 옷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은 제 찾기 네, 정말 자주 해요. 네, 정말 자주 해요. 나 운전을 내가 얼마나 빠르게 수치가 100까지 있으면 저는 120합니다. 저는 정말 운전을 잘해요. 저는 드라이브 그냥 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요즘은 4시에서 6시 사이에 차 막히더라도 그냥 저 파주 쪽이나 이렇게 쭉 가면 노을 지는 게 정말 잘 보여요. 그래서 그냥 노래 엄청 크게 틀고 한번 이렇게 삭 돌고 해요. 돼요. 이게 립 마스크예요. 촬영 전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입에 많이 바르고 자고 일어나서 지우면 정말로 매끈매끈해져요 입술이. 근데 정말 이거 한 이후로는 입술 뜯을 이유도 없고 특히나 저는 촬영하기 전에 이걸 무조건 바르면 다음날 립 바를 때도 일단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되게 잘 발려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창피한 게 남았네요. 이게 또 약간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게 귀에 이렇게 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단단해서 운동할 때 뛰거나 해도 흔들리지가 않는데 어느 날 제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려고 했는데 단종이 돼서 없어서 해외배송을 시켰는데 색상이 형광 노란색 밖에 없어서 그냥 나름 전 마음에 들어서 쓰는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이게 무선을 끼면 남들이 봤을 때 되게 혼잣말 하는 거 같아 보이잖아요. 가끔 누가 통화하거나 할 때도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리고 충전하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전 그냥 아날로그가 좋더라고요. 이거랑 제일 마지막은 제가 잘 쓰는 카드와 저희 친언니가 편지 써준 거 공개 가능한가요? 허락은 안 맡았는데 그냥 공개할게요. 이건 되게 오래전에 써준 거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무슨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언니가 써줬는데 보통 사랑하는 가영아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다 괜찮아질 거야. 약속할게. 내가 항상 너의 편이야. 그리고 티켓팡 하고 저의 강아지 이름 한국말 섞어서 하기도 하는데 제가 안 까먹으려고 이게 쓸 사람이 언니밖에 없다 보니까 비밀 이야기하기 너무 좋아요. 쭉쭉쭉쭉 정말 고맙고 집에서 봐. 제일 좋아하는 책을 가져왔는데 제가 책을 사면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서 이거 그대로 돌려가지고 숨기고 다녀요 그냥 뭐랄까 약간 공유하고 싶지 않은 마음 저는 약간 제가 제일 아끼는 책이나 좋아하는 책들은 누가 추천을 해달라 해도 잘 안 해줘요 공개를 안 할 생각이었는데 하려고요 왜냐면 너무 재밌어요 아니요 제가 너무 추천을 많이 해가지고 늘 얘기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명상록을 읽으세요 그 책은 굉장히 문단이 나뉘어져 있어서 꼭 이렇게 첫 장부터 읽을 필요도 없고 저도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 자주 꺼내 읽어요 그거는 종종 그렇습니다 여기서요? 어쩌지 아 이어폰을 일단 넣어야 되고요 제 향수 넣고 책 넣고 그러면 향수 빼고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이렇게 오늘 되게 수줍게 제 가방을 보여드렸는데요 부디 재밌었길 바라면서 도망간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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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